오늘은 30대에 은퇴하게 만들어준 단 하나의 사실이라는 주제로 부의 추월차단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30대에 은퇴하게 만들어준 단 하나의 사실 그 자체가 M.J. 드마코의 실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그 로버트 기요사키와 M.J. 드마코가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J. 드마코가 리무진 기사로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리무진 기사로 일하던 시절에 20대의 한 젊은 손님이 있었는데 주말에도 리무진을 빌리고요. 심지어 주중에도 빌려가면서 자유롭게 타고 여행을 다닙니다. 한 달에 여러 번을 리무진 빌려가면서 여행을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20대의 손님, 게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M.J. 드마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이 게리라는 20대의 청년은 자기 회사를 수백만 달러로 매각하고 채권에 투자하여 평생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파이어조이 되는 거죠? 어린 나이에 사업으로 성공해서 자신의 경제적 부를 이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진실을 알게 되자 M.J. 드마코가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아, 20대에도 저렇게 경제적으로 이룰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게리라는 청년을 보면서 느낀 것, M.J. 드마코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부의 추월차선 씨앗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빠르게 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M.J. 드마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돈나무 씨앗이 무엇인지 아느냐? 최고의 돈나무 씨앗은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차선책들을 찾는 것이지 최고의 돈나무 씨앗은 돈이라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돈을 만약에 빌려가요. 그러면 우리한테 뭘 주죠? 이자를 주죠. 또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분이라든지 어떤 대가의 형태로 뭔가를 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돈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아주 손쉽게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거 너무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쉽게 전환이 되죠.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해도 우리는 채권자가 되는 거라고 M.J. 드마콘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1억을 맡겼어요. 그럼 금리가 한 3% 된다고 하면 1년에 300만원이라는 돈을 받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굉장히 다른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굉장히 손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M.J. 드마콘은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M.J. 드마콘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M.J. 드마콘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M.J. 드마콘은 우리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M.J. 드마콘은 자유롭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의미하는데 M.J. 드마콘은 그러면 소극적 소득, 수동적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M.J. 드마콘은 그걸 되는 게 굉장히 쉽다. M.J. 드마콘은 돈만 많으면 누구나 손쉽게 M.J. 드마콘은 그런 소극적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M.J. 드마콘은 바로 돈이 많으면 이런 채권자로서 이렇게 소극적 소득, 수동적 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로버트 기오사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M.J. 드마콘은 어느 날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를 듣는데 갑자기 로버트 기오사키가 라디오 프로면에 출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축하면 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뭐 성장애끼 채널에서 지금 로버트 기오사키 책들도 같이 리뷰하고 있잖아요. 로버트 기오사키는 뭐죠? 그래서 현금은 가짜 돈이기 때문에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가 된다. 현금을 빨리 인플레이션과 실물 자산,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그 투자라는 것은 뭐죠? 결국 내게 현금을 가져다주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게 로버트 기오사키의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M.J. 드마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로버트 기오사키가 저축하면 지는 거다라고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M.J. 드마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축하면 이기는 거다. 저축하면 이기는 거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갑 속에 지폐 1달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1달러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죠. 거의 없죠 사실. 그런데 이 1달러를 가지고 우리는 평생에 걸친 수동적 소득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M.J. 드마코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예를 들어서 1달러를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1달러에 대한 이자를 우리에게 지급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지갑 속에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수동적 소득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M.J. 드마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대에 자기가 은퇴를 할 수 있었던 이유, 30대에 M.J. 드마코가 은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단순한 한 가지 사실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채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빌려줄 돈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받을 이자가 많아지죠? 그건 수동적 소득이 증가하는 거니까 나는 일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M.J. 드마코는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30대에 진정한 부자의 삶, 진정한 부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M.J. 드마코는 로봇큐어 잡기에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축하면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저축해놓으면 수동적 소득이 그의 비례에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축하면 이기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M.J. 드마코가 30대에 자신을 은퇴하게 만든 그 부의 비밀, 단 하나의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M.J. 드마코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위해 싸울 군대를 모집해야 한다. 1달러 1달러가 나의 자유를 위해 싸워줄 군대다. 돈이 나의 자유를 위해 싸움으로써 나는 싸우지 않게 되니까 그 시간이 비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 시간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M.J. 드마코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는 수동적 소득을 늘려야 되는 거고 그 수동적 소득을 늘리는 사실 가장 최고의 방법은 돈을 많이 갖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은행에 맡기면 바로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봇 교사기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저축을 하면 결국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군대예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돈의 군대들이 더 많은 나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서행차선 사람들, 우리가 서행차선 얘기했잖아요. 느리게 부자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서행차선 사람들은 대부분이 절약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절약에. 절약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서행차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그게 뭐였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20대, 30대부터 막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을 열심히 하면은 65세, 70세가 될 그때쯤 언젠가 부자가 될까 말까 하다라는 거죠. 30년,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행차선 사람들은 절약에 집중해서 이 돈에 나의 군대를 늘리려고 하지만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이런 서행차선을 버리고 우리가 추월차선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추월차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섯 가지 삽아이템을 알려드렸고 오늘 여기서는 그 추월차선 아이템에서 가장 좋은 것은 결국 돈이다, 돈. 왜? 돈은 너무나도 쉽게 나를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것은 결국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가 되는 건데 이 생산자에서 어떤 것을 생산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책입니다. 이 부의 추월차선은. 그래서 30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른 부자의 길이라는 부자가 들려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결코 주식을 투자하든, 부산을 투자하든, 저축을 하든 그렇게 해서는 내가 보니까, MJ 드마코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60대, 70대에 부자가 되면 정말 다행이고 그맞춰도 대부분은 안 되더라 라는 게 MJ 드마코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에요. 이게 좀 로봇 교사키와 다르기도 한 점이고요. 로봇 교사키는 뭐죠? 돈을 투자해야 된다. 어디다 투자해야 된다? 뭐 현금으로 나름 부동산이라든지 내게 돈을 가져다주는 그런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로봇 교사키 이야기였다면 MJ 드마코는 뭐 그거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 일단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라는 소중한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허비하는 방법인데 그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MJ 드마코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정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젊음, 이걸 팔아서 돈을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우리는 20대, 30대 슈퍼카를 타야지 70대, 80대 슈퍼카를 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 20대, 30대에 빠르게 부자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게 부회차율 자산에 담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MJ 드마코가 오늘 이야기해준 30대에 은퇴하게 만들어준 단 하나의 사실. 그것은 바로 채권자가 되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MJ 드마코에게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산수단을 소유하시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되시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시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도 30대, 20대에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많으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책도 읽으시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겠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